현대자동차 SUV의 플래그십 모델인 펠리세이드는 여러 의미를 가진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서 대형 SUV의 수요를 제대로 확인하게 해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차량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산타페로 대표되는 중형 SUV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근데 이 차량이 나오고 커다란 흥행을 하면서 시장이 재편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합리적인 가격표를 달고 나온 펠리세이드는 산타페 시장을 일부 잠식하였고요. 그 결과 판매량이 많이 줄어든 산타페가 시장 지배력을 잃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가격을 더 비싸게 책정했어야 한다는 자성론 비슷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킹받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인 만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펠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가성비가 많이 안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디젤 엔진의 인기가 좀 안좋아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주력 파워트레인을 디젤 엔진으로 가져가고 있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3.8L 대배기량 엔진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배기량 엔진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023년 6월 현대자동차의 낙기표를 보니 펠리세이드 모델의 출고 대기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참 잘나갈 때는 계약하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를 좀 보기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변경 전 모델은 수십대가 보인 반면 부분 변경 모델은 한 대를 보기가 힘들더군요. 펠리세이드는 이번에 연식 변경을 단행했는데요. 르블랑 트림이나 캘리그래피 블랙 에디션과 같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 신설되는 등 상품성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가격은 점점 접근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합니다. 아울러 2세대 모델의 개발 착수 소식도 있는데요. 코드명은 LX3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내후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3.8 자연흡기 대신 다운사이징된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젤 라인업은 빠지게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1.6L 대신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팔단 미션이 매칭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물론 이는 아직 루머 수준에 불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 또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는 않은데요. 뉴스를 모니터링하다가 추가 소식이 나올 경우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